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특 마리성입니다. 3개 있습니다. 특 마리성 꽃대 2대입니다. 26,000원입니다. 특 마리성 이렇게 1대 이렇게 또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1대 이렇게 1대 특 마리성 26,000원입니다. 3번 김기야 3개 있습니다. 특 마리성 아니 4개 있습니다. 3번 김기야 4개 있습니다. 특 마리성은 3개 있습니다. 정말 꽃대가 많은 3번 김기야 4개 있습니다. 이렇게 꽃님들 꽃대 이렇게 다 올라올 수 있도록 꼭 저면 간수해 주시고 연양제 주시면서 꽃 많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김기야 17,000원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꽃님들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이제는 지역에 따라 택배 발송을 다음 주로 연기하신 분 다음 주로 보내드릴 분들도 계시고요. 또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이나 이렇게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송 문자 꼭 갈 겁니다. 그래서 꽃님들 제 것도 언제 보내주셔요 하고요. 또 애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발송하게 되면 꼭 발송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꽃님들 저희 택배 우리강산 발송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송 문자 미니 퍼플 6번 17,000원입니다. 꽃님들 얘가 지금 미니 퍼플 이렇게 두 대 있는 아이인데요. 이 판에 보시면 이 판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꽃송이가 정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다사랑이에요. 다사랑 그래서 대부분 이 꽃인 것 같습니다. 꽃님들 미니 퍼플로 입고 되었습니다. 미니 퍼플로 입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꽃망울이 많은 것 같습니다. 6번 미니 퍼플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천리향 소분 4,000원입니다. 꽃님들 천리향 키우실 때 의외로 또 천리향이 까다롭지요. 물을 좋아하면서도 물을 싫어하는 아이 조금 까다롭지만 베란다 종류에서 아예 올해에만 이래 꼭 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대로 키우시고 향기 맡으시면서 키우시면 좋겠고 아니야 난 분갈이 할래요 하신 분들은 분갈이 하실 때 상토만 가지고 하시거나 또 흙만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마사를 좀 섞은 게 시 더 홀도 좋습니다. 7대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면서 물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4,0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크리스마스 노즈입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29,000원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오늘 택배를 며칠 미뤘다 발송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물을 살짝살짝 주워놨네요. 크리스마스 노즈 우리 꽃님들이 극찬한 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당 정원에서 키우는 꽃입니다. 그런데 꽃이 정말로 꽃대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쭉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꽃이 많이 피고요. 올똥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노즈 29,000원이랍니다. 자주색 이 아이는 노란 초록꽃처럼 생겼습니다. 노란 겨꽃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크리스마스 노즈 꽃 많이 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지만 특히 마당 정원에서도 좋습니다. 29,000원이랍니다. 만병초 만병초입니다. 25,000원입니다. 만병초 꽃 이렇게 지금 달려있습니다. 만병초 꽃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마당 정원에서도 키우실 수 있고 베란다에서 키우실 수 있습니다. 25,000원입니다. 무수카리입니다. 무수카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을 주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2,000원입니다. 그리고 밀리언 하트 하나 있습니다. 밀리언 하트 이렇게 아주 작은 하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리언 하트 9,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김기아난 얘는 핑크 김기아난 하나 있습니다. 핑크 김기아난 핑크 김기아난 핑크 김기아난 이랍니다. 얘도 꽃대들 이렇게 지금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핑크 김기아난 다 꽃대입니다. 꽃대 어디 보자 꽃대입니다. 핑크 김기아난 15,000원입니다. 작약입니다. 작약 이렇게 지금 새 싸기 눈, 척이 트고 있는데요. 꽃님들 제가 작약 어떤 꽃 색상인지 잘 모릅니다. 그거는 7,000원입니다. 구근입니다. 구근 구근 보시면 이렇게들 생겼습니다. 구근 다섯 알 툴립은 모두 다섯 알 식입니다. 다시 보내드릴까요? 다섯 알 식입니다. 툴립 툴립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섯 알 이랍니다. 지금 심으셔도 내년에 꼭 보실 수 있습니다. 땅이 좀 오늘부터는 꽁꽁 얼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좀 더 풀린 다음에 심으시고 나 7,000원입니다. 그리고 히아시스 아이트 핑크 보라 7번, 8번, 9번 7,000원이랍니다. 왕수선화입니다. 10번 11번 12번 13번 수선화 7,000원씩입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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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입니다. 황금천리향 잎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꽃님들 이 아이들도 역시나 키우실 때 꼭 물빠짐이 좋아야 되고 물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만원입니다. 그리고 점금꽃대 2만 1천원입니다. 점금꽃대 이제 몇개 안남았네요. 점금꽃대 점금꽃대는 진짜 안만나지는 아이입니다. 점금꽃대입니다. 점금꽃대 이렇게 3순위 쑥쑥쑥 올라오고 2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시클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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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꽃님들 시클라멘 10,000원입니다. 시클라멘 꽃 충분히 오랫동안 보시려면 꽃님들 너무 따뜻하냐 하시면 한꺼번에 확 피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에서 키우시면 꽃 오래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더 간타지않난 더 간타지않난 꽃대만 있습니다. 꽃대 특한 타지않난 약 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개 남아있습니다. 특한 타지않난 2만 2천원입니다. 3가능 꽃님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저희 택배 많이 지연될 겁니다. 그래서 택배 발송할 때는 꼭 택배 발송 문자 드립니다. 12,000원입니다. 3가능 12,000원입니다. 지고베타난 지고베타난 이렇게 꽃이 피는 지고베타난 지고베타난 잎 처음부터 이렇게 입고 되었습니다. 지고베타난 15,000원입니다. 4개 있습니다. 지고베타난 그리고 말리앙 얼똥 아주 잘됩니다. 16,000원 이랍니다. 말리앙 말리앙 입니다. 저도 마당 정원에 지금 말리앙 심어 놓았습니다. 개나리자스민 소개나리자스민 5,000원입니다. 소개나리자스민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들 많이 달려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5번 안타지아난 18,000원입니다. 5번 안타지아난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5번 안타지아난 약간 노란색에 약간 오렌지빛이 들어가는 노랑한탈 18,000원입니다. 그리고 니시안서스 니시안서스입니다. 니시안서스 보라 핑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면 다시 꽃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니시안서스 5,000원입니다. 악스플라워 소악스플라워 소악스플라워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소악스플라워 8,000원입니다. 소악스플라워 소악스플라워 8,000원입니다. 버들마편초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는 버들마편초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네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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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입니다. 네드돌 네드돌만 기분 좋아요. 네드돌 이제 얘들도 아마 판매된 것 같긴 합니다만 12,000원입니다. 그린 아이템 그린 아이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린 아이템 오늘 8,000원 하겠습니다. 그린 아이템 8,000원 삼가 낭은 3,000원 하겠습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오늘 4,000원 하겠습니다. 그린 아이템 8,000원 향림안 3,000원 에델바이스 4,000원 나레골드 나레골드 얘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레골드도 오늘 28,000원 정도 하는 정원수입니다. 그런데 15,000원 하겠습니다. 포켓러브 포켓러브 12,000원 입니다. 포켓러브 포켓러브는 꼭 이렇게 다글다글 꽃 달려있습니다. 포켓러브 12,000원 입니다. 하이트동백 하이트동백 8,000원 입니다. 그리고 흑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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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고 지고 다시 꽃이 핍니다. 2,000원 하겠습니다. 흑진주 그리고 거리 아이비 거리 아이비 정말 은근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꽃님들이 아직 얘를 아직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안 계신지 거리 거리 아이비 15,000원 하겠습니다. 거리 아이비도 별수급 이렇게 있습니다. 별수급 15,000원 하겠습니다. 별수급도 포인 9,000원 입니다. 야승아 꽃님들 12월 13일 하요일 방송 가격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님들 택배비 아니 그 택배 배송 날씨 사항 보고 발송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송 하게 되면 문자 발송 문자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보관 해서 날씨 풀린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입니다. 가격과 택배비 함께 입금 부탁드립니다. 두대 특 마리송 26,000원 3번 김기야 17,000원 6번 미니 퍼플만 지천원 직업 15,000원 말량 16,000원 소 개나리자스민 5,000원 5번 한타 지야남 8,000원 니시안 5,000원 악서 플라워 5,000원 바둘만 펜쳐 5,000원 내디돌 12,000원 에델바이스 4,000원 했습니다. 나레골드 15,000원 포켓너브 12,000원 하이트동백 8,000원 삼가랑 12,000원 특한타지아 12,000원 시클 라멘 10,000원 천금꽃대 21,000원 황금 천량 20,000원 국은 7,000원 자격 7,000원 무스카리 2,000원 반병 25,000원 크리스마스 노우즈 29,000원 천량 4,000원 여성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성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